파피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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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펄 사이든 스트리커 벅 우리는 보통 펄벅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미국의 작가입니다 펄벅은 1892년 6월 웨스트 버지니아주 힐스보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작가는 그 유명한 대지 아들들 분열된 집이라는 대지 3부작을 쓰고 이것으로 1938년 미국 여류작가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죠 그리고 1932년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대지를 발표한 후 작가는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여권신장 아동보호 인종차별반대와 같은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는 작품들을 다수 집필하면서 작가로서의 작품 경향을 구축해옵니다 펄벅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우리나라와의 인연을 빼놓을 수 없죠 펄벅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와의 인연을 맺게 된 때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OSS에 중국 담당으로 들어온 때부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한국 전문가로 오게 된 유한양행의 창업자이기도 한 유일한과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한의 아내가 중국계 미국인인 호미 리였는데 유일한도 숙주나물 통조림 제조회사인 라초이 식품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의 녹두장사와 거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의 관심사가 잘 통했던가 봅니다 나중에 펄벅은 자신의 작품 중 하나에서 주인공의 이름을 김일한으로 했는데 이것은 유일한과의 인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1910년대 남경의 금능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칠 때 그의 제자로 여운형과 엄항섭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 전부터 이미 한국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가졌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인연이란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서 연결되기도 하는군요 이렇게 우리나라와 많은 인연을 토대로 한국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던 펄벅에게 여기에 관한 케네지 대통령과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케네지 대통령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백업관에서 만찬을 벌였었는데 펄벅 앞에서 주한미군 이야기를 하면서 주한미군에 너무나도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일본이 한국을 지배 통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펄벅은 그것은 마치 미국이 옛날 영국의 식민지로 돌아가자는 말과 같은 말이라면서 응수했다는 일화는 정말 유명하죠 이렇듯 우리나라와 여러 면에서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펄벅의 작품을 이번에 하나 더 읽어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소설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봤습니다 펄벅의 단편소설 언어를 넘어서 입니다 이 작품은 펄벅의 단편소설집 12가지 이야기에 수록된 단편소설로써 중국인인 군인이 어느 날 자신의 상관이 미국으로 갈 때 통역을 해줄 부관으로 같이 가자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을 바라보며 기다리겠노라 다짐하는 아내만을 남겨둔 채 부푼 가슴을 안고 미국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어떤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펄벅 작가의 작품답게 이야기의 전개가 전혀 지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작품을 감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푹 빠져들게 할만한 드라마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저와 같이 재미있게 감상해주세요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언어를 넘어서 펄벅 나와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해 엿새 후에 배를 타고 출발한다 우 리앙은 대장이 말을 마치자 깍듯이 경례를 올렸고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해 한치 흐트러짐 없는 표정을 근엄하게 유지한 채 발꿈치를 획 돌려 딸깍소리를 낸 뒤 방을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독일군 교관이 가르쳐준 행동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는 일단 문 밖으로 나서자마자 기쁨을 감추지 못해 복도를 내달렸고 막사로 돌아와서는 동료들을 향해 소리쳤다 나 미국 간다 대장이 미국에 날 부관으로 데리고 가신다고 했어 장병들은 즉시 그의 주위에 모여들어 등을 두드려주며 환호했고 부러움에 탄성을 내질렀다 미국에 간다니 대장이 미국으로 향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부관으로 누가 뽑힐지가 부대원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실 가장 유력한 후보들조차도 자기가 가게 되리라고 확신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이 여행이 사실상 대장 주도하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번 여행은 정부에서 내리는 포상 휴가에 가까웠고 물론 또 다른 전투를 계획하기 전 잠시 숨을 돌리라는 아량이기도 했다 또 달리 이야기하면 대장 스스로 선호하는 구실 즉 미국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연구하라는 정부의 임무를 받든다는 명분도 있었다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에 변변한 교육도 받지 못한 성질급한 대장은 근래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대적 정부의 개념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전쟁을 할만한 곳이다 싶으면 바로 저질러버리지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실제로 그는 언제나 혈혈단진으로 조용히 팔을 걷어붙이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일본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비록 전쟁에 패배하면서 정부로 하여금 대외적 사죄와 배상금을 물기하는 등 큰 문제를 일으켰지만 대중적 인기가 상당했기 때문에 체포되어 참수형에 처하는 일 같은 건 역시나 벌어지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휴가를 다녀오게 아니 미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는 거지 전국에서 모든 경비를 댈 테니 1년 동안은 돌아올 생각 말게 일이 이렇게 되면서 우 리안과 그의 동료들은 몇 주 동안 흥분 상태에 놓여 있었다 생각뿐이기는 했지만 사실 리안은 자신이 가게 되리라고 거의 확신 가까운 믿음을 가졌다 왜냐하면 그는 대장의 영어를 담당하는 분신이었기 때문이다 교육이라고는 거의 받아보지 못하다시피 한 대장은 심지어 자기 이름을 서명하는 일조차 꺼렸고 꽤 많은 수의 부관들을 휘화에 거느리면서 자신이 모르는 언어를 대신 말하게 했는데 중국어의 경우에도 늙은 학자 한 사람이 그의 임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불어를 할 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위험을 갖추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즉시 파리의 최고 학교들에서 교육을 받고 가장 섬세하고 세련되고 콧대 높은 파리 사람들 특유의 불어를 구사하는 리 추렌을 부르곤 했다 그가 조용히 대장의 곁에 다가가면 대장은 의기양양하게 그의 방문자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불어로 말씀하십시오 이렇듯 모든 것이 중심은 바로 언어였다 고로 대장은 미국으로 휴가를 떠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자 곧바로 미국인들은 어떤 말을 쓰는가 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들이 영어를 사용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대장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좋아 그럼 가도록 하지 난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우 리앙을 불렀다 리앙은 아버지의 권유로 수년간 미션 스쿨을 다녔고 그곳에서 뉴 잉글랜드 출신의 나이 지긋한 두 미혼 여성들에게 체계적으로 영어를 배웠다 하지만 리앙이 미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집에 알렸을 때 정작 가족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그는 외아들이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자식도 없었다 과연 아버지의 표정은 무척 심각했다 아버지는 물 담배 때의 죄를 떨며 입을 열었다 내가 내가 이래서 오래전부터 말렸던 거야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이제 결혼한 지 두 달밖에 안 됐으면서 닷새 뒤에 미국으로 가서 1년이나 있다 온다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다소 오냐오냐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건 어머니가 젊었을 때 대단한 미인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그저 아들을 덩그러니 하나만 낳았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었다 그랬던 어머니가 아들의 이야기를 듣자 크게 소리 내서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리앙의 손을 꼭 쥐고 우는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어떻게 해 볼 수 있겠죠? 그녀는 뺨 위로 눈물이 주루 흐르게 놔두고 소리 높여 말했다 지금까지 그녀는 매번 그 눈물어린 아름다운 얼굴로 남편을 향해 이 비슷한 대사를 줄곧 해왔고 그러면 남편은 즉각 이렇게 답하곤 했다 그럼 그럼 어서 울음을 그쳐요 그 예쁜 아몬드 눈이 못나 보이잖아 하지만 이 순간 아버지는 단지 어머니를 넌지시 바라보다가 물담배 때의 노쇠로 된 관 부분 쪽으로 시선을 떨구었다 뭔가 문제가 있어 그가 투덜거렸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아내의 우는 모습은 예전만큼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다 또 그녀의 눈을 바라봐도 더 이상은 그리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좋은 남편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습관상 한편으로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래 여보 한번 알아봐야지 하지만 대장들을 상대하는 건 무척 힘든 일이오 그들은 여자들하고 똑같아 자신들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지 이 말에 아내는 새로이 다시 울음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해보겠소 그가 평온하게 말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테니 티엔트신 지역의 이름난 은행가로 장군들 사이에서 꽤 영향력 있는 리앙의 아버지는 드디어 와인빛깔의 공단 옷을 차려입고 새로 구입한 개중 가장 멋진 승용차를 타고 아들을 붙잡아 두려면 대장에게 얼마나 돈을 써야 할지를 알아보기 위해 길을 나섰다 그리고 3시간 뒤에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다소 황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대가를 언급하지 않는 장군이라고는 난생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장군이 그러더군 그가 아내에게 말했다 자기는 영어라고는 못하고 또 알아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리앙을 데려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이오 하지만 리앙의 아버지는 아들이 서둘러 인력걸을 타고 좁은 골목길을 세차게 내달려 대장에게 미리 도착해 아버지가 찾아와서 무슨 부탁을 하더라도 절대 마음을 바꾸지 말아달라고 거듭 간청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리앙은 대장에게 전 지금껏 살아오면서 늘 미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라고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 전 장군님을 따라가 보필을 하고 싶습니다 동료들 중에 저만큼 미국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를 놓아두고 가신다면 장군님께서는 몹시 불편해지시는 거죠 미국인들은 아주 영악해서 타지에서 온 장군님을 철저히 이용하려 될 겁니다 심지어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들이라고 다를 건 없겠죠 게다가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특히 더 멍청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일사천리로 말했다 그래서 장군은 리앙의 아버지가 간곡히 설득하는 세 시간 내내 지치지도 않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금을 내놓겠다는 제안은 물론 솔깃했지만 그 젊은 부관의 말로는 미국인들이 그렇게 영악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는 안 되지 그는 반드시 미국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리앙은 자신의 젊은 아내와 처음으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된 어느 날 밤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는지 새삼 의문스러워졌다 그는 아내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두 사람의 결혼은 그가 어렸을 때 양친의 주도하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었다 게다가 결혼 뒤에도 낮에는 좀처럼 아내와 얘기를 나누게 되지 않았고 그녀 자체도 대화 나누기가 쉽지 않은 여자였다 아내는 대대로 내려온 가풍 있는 시골 집안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가문은 훌륭하기는 했지만 너무 구식이어서 그녀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천 년 전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는 구식 여자들이 받들어 모시던 규율들을 철저하게 준수했다 예를 들어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방에 들어가면 아내는 방에서 물러났다 또 두 사람만 있을 때가 아니면 절대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곧잘 그녀의 존재를 잊어버리곤 했다 실제로 그는 그녀가 집안에 함께 살고 있는지 정말 자기 아내인지조차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가 아내의 존재를 알아채는 건 그저 주변의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배가 출출할 때 바로 상이 차려지고 주전자에 항상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고 제복이 나무랄 데 없이 깨끗이 세탁되어 있고 각반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반짝일 때 그 외에 여러 자잘한 것들이 꼼꼼히 처리되었을 때 뿐이었다 어떤 하인을 고용해도 이 정도로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심지어 밤중에 두 사람만 있을 때도 그녀는 결코 먼저 입을 여는 법이 없었다 반드시 그가 뭔가를 물어봐야만 했는데 그럴 때면 그는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고 그래서 이 비슷한 말을 생각해내야만 했다 좋은 하루 보냈소 또는 뭐 갖고 싶은 것도 없소 정도 또 이렇게 물으면 아내는 그를 바라보며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머님과 좋은 하루를 보냈어요 라고 대답하거나 또 변함없이 고맙습니다만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어요 이렇게 훌륭한 집에 또 좋은 것들은 이미 다 주셨잖아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후로는 그도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었고 그녀도 입을 열 일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 밤 놀랍게도 그녀는 남편이 방에 들어서자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늦은 시간에 귀가를 했고 다소 추해 있었다 동료들이 그를 축하하기 위해 회식 자리를 마련하는 바람에 그들과 함께 꽤 마셔댄 것이다 돌아오보니 아내는 옷을 갖춰 입고 침대 발치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매우 놀라워하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촛불 아래 아내의 모습은 조금 흐릿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집요함을 담은 채 무척 명확했다 당신은 늘 제게 물으시죠 또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시죠 뭔가 갖고 싶은 게 있냐고요 그러자 그가 놀라워하며 답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물으면 전 늘 그러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요 음 그럼 정말 다 가지고 있는 거로군 그는 조금 젠체하며 말했다 두 뺨 위로 술 기운이 불그레하게 솟았고 머릿속은 물결이 일렁이는 것 같았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점점 관대해지는 기분이었다 결국 그는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없었다 대장은 자기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요 하지만 당신이 떠나면 더 이상은 아니에요 당신이 떠나면 제게 이 집은 텅 빈 곳일 뿐이에요 제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것 하나뿐이에요 절 떠나지 마세요 그는 워낙 놀랐기 때문인지 짧은 순간이나마 머리가 맑아졌고 진홍빛 침대 커튼을 뒤로 한 아내의 얼굴을 꽤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간청을 하는 창백한 얼굴 중간에 부드럽고 핏기 없는 입술이 약간 벌어져 있었다 매끄러운 검은 머리칼 아래 볼록한 이마는 여전히 아이 같았지만 그녀는 결혼을 하면서 이마 위로 가지런히 내렸던 앞머리를 뒤로 빗어넘겼다 그녀는 그만큼 보수적이었다 그를 바라보는 아내의 부드러운 검은 두 눈동자는 확고부동했다 그는 지금껏 이만큼 확실히 아내를 바라본 적이 없었다 그러다 다시 아내의 모습이 희미해졌다 그가 휘청거리며 의자를 찾는데 애를 먹자 아내가 재빨리 그를 부축했다 난 아무렇지도 안 그는 중얼대며 아내가 방금 물어온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이거 참 묘한 일이야 그가 의자 위에서 몸을 제대로 가느려고 노력하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삶에서 내가 추구하는 게 뭔지를 막 깨닫게 되는 순간에 당신이 그런 부탁을 하다니 말이야 그랬군요 아내가 낙담한 듯 주눅든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뱉었던 말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갑자기 졸음이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분주했던 하루였다 길고도 즐거운 저녁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다 그는 머리를 가슴깨로 힘없이 수구렸다 그러자 누군가 자신을 일으켜 침대로 비틀거림이 그러고는 이리저리 뒤틀린 팔과 다리를 가지런히 펴주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침에 눈을 뜬 그는 원기를 회복했고 분주하게 나갈 채비를 했다 나흘 내에 준비를 끝내야 했다 새 제복도 한 벌 아니 적어도 두 벌은 필요했다 미국 재단사는 당연히 중국 제복 만드는 법을 알지 못할 테니 말이다 또 매일 만찬에 참석해야 하고 공식 비공식 연회도 계속 이어질 테니 대장의 새 제복도 준비해야 했다 대장은 순금 단추를 단 제복을 연아문별 주문했는데 살이 져서 몸이 커지는 바람에 그에 맞게 옷 만드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이 분명했다 어쨌든 나흘만 있으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쟁반 위에 바치고 있던 차를 단숨에 들이켰지만 아내를 바라보지는 않았다 지난 밤에 잠시 이야기를 나눈 건 기억했지만 내용은 생각나지 않았고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다 그럭저럭 나흘이 흘러가면서 리안과 대장은 무척이나 지쳤고 마음도 편치 않았다 대장은 수없이 출발 날짜를 연기하겠다고 말했지만 연기되는 날만큼 자신에게 주어지는 여행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는 지쳐 쓰러질 정도로 준비를 서둘렀다 또 급기야 재단사가 열 벌 넘는 제복을 다 만들어내지 못하자 불쌍한 재단사의 이의제기는 거덜떠보지도 않고 함께 여행길에 오르라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는 무척 화가 침인 나머지 순간적으로나마 재단사의 목을 날려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그랬다가는 제복 자체가 영영 만들어지지 못할 것 같아 그만두기로 했다 아무튼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모두들 배에 올랐고 배는 즉시 출항했는데 연신 바느질에 몰두하던 자그마한 체구의 재단사는 배가 파도에 오르락내리락 하자 벌써부터 얼굴이 새팔해지기 시작했다 파도가 잠잠해지면서 겨우 리앙은 뭔가를 되짚어볼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항해를 나서기 전 어머니는 넋을 잃고 울고 아버지는 여러가지 당부를 했다 미국 음식은 먹지 말고 독성이 있는 미국 술도 입에 대지 말고 동거래는 두 번 이상 잔잔히 살펴보고 하고 무엇보다 외국 여자들 하고는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고 했다 또 그는 작은 몸집의 아내가 헤어지면서 그의 손을 잡으며 했던 말도 상기했다 당신이 돌아오기 전까지 전 죽은 몸이에요 하지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헤아려 볼 시간은 없었다 왜냐하면 대장이 항해를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배멀미를 하고 낮이고 밤이고 늘 그를 옆에 대기시켰기 때문이다 리앙은 왜 선장이 대장의 몸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배를 멈추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정말이지 뭔가를 생각해 볼 틈이 없었다 그렇게 거의 단번에 또는 느낌상으로만 단번에 그들은 미국에 도착했고 역시 정신 차릴 틈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정이 이어졌다 대장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신문 기자들과의 인터뷰 일정이 차례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리앙은 낮에는 숨가쁘게 장군을 대신해 듣고 말해야 했으며 저녁 시간에는 길게 이어지는 파티에 참석해 미소를 띄고 있는 장군 옆에 서서 그를 대신해 발언하고 그에게 쏟아지는 모든 말들을 중국어로 통역해야만 했다 또 그는 기차표도 여러 장 사야 했다 대장이 총애하는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그들을 보필하는 하인들을 대동하고 모든 파티에 참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재단사와 두 명의 비서를 포함한 일행 모두가 뉴욕을 향해 미국을 횡단했다 뉴욕에 있는 집들은 태국의 절벽같이 생겼다고 하던데 그걸 꼭 보고 싶네 그렇게 모두들 대륙 반대편으로 이동을 했고 이 비슷한 일이 계속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뉴욕에서 리앙은 조시 팽을 만났다 그녀와 처음 마주친 순간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거대하고 소란스럽게 정신없이 빙빙 돌던 미국이 갑자기 그 움직임을 멈추었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 집중되고 삶도 갑자기 다시 현실성을 띄기 시작했다 그건 조시 팽이 무척 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리앙이 그녀를 만난 곳은 거대한 호텔 안에 있는 요란스레 장식을 꾸며놓은 한 무도회장 즉 어지간히도 비현실적인 장소였다 뉴욕시 소재 광둥상인연합회에서 적들에 맞서 선전을 펼친 장군을 위해 환영회를 열어준 것이다 장군과 그의 여인들 그리고 비서들은 단번에 무도회장에 있는 20층으로 올라갔다 평소 현기증을 잘 느끼던 장군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을 감은 채였고 밖으로 나와서도 리앙에게 몸을 기댄 채 무도회장으로 들어갔는데 잠시 뒤 정신을 좀 차리고서야 여전히 감고 있던 눈을 뜰 수 있었다 그리고 장군의 굵은 팔뚝을 목에 두르고 부축하던 리앙은 재미있다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한 젊은 여인과 마주치게 되었다 무척 차갑고 날카로운 검은 눈이었는데 순간 불현듯 모든 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저 여자는 나를 비웃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 리앙은 화가 치밀어 처음으로 대장에게 짜증 섞인 모습을 내비쳤다 자 이제 똑바로 서세요 장군님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도착했습니다 그는 장군의 코트를 벗기고 옴매무새를 정돈해 준 뒤 그를 불이 낳게 환영위원회로 이끌었다 그런 뒤 자신은 그 젊은 여자에게 다가가 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쪽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아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우사됐다 그는 그녀를 외면하고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그가 지금껏 들어본 웃음소리 가운데 가장 직설적이고 무례했다 부유한 은행가의 서는 그런 비웃음이 익숙할 리 없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불만을 토로할 수는 없었다 다만 금장 달린 제복이 그를 대신해 무언가를 말해주기만을 기대할 뿐 하지만 의심의 여지없이 그녀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무지했다 당신은 누구요? 그가 거만하게 물었다 전 그녀는 조시 팽이라고 해요 그녀가 간결하게 대답했다 제 아버지는 광동상인연합회 회장이시고요 리앙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조시 팽에게 뭔가 영미하고 차가운 말 한마디 그러니까 어쨌든 넌 그저 여자에 불과하다는 요지의 말을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적합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리앙의 앞에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서 있었는데 그는 여자가 이런 태도로 서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다 그녀는 산옷빛 붉은 드레스를 입었는데 날씬한 몸매에 착 달라붙은 드레스는 아랫부분으로 갈수록 장미꽃잎처럼 펼쳐진 모양이었다 또 짧게 자른 검은 머리칼에는 부드럽게 윤기가 흘렀고 얼굴은 과일처럼 하얗고 부드러웠으며 입술에는 붉은 립스틱이 불꽃이 튀기듯 심술궂은 두 눈 위로는 검은 눈썹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당신 당신 그는 발끈한 상태에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당신은 전혀 중국 여자처럼 보이지 않는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심한 원사였지만 그는 또 다른 뭔가를 생각해내 계속 말을 이었다 그 얼굴만 아니었으면 미국인으로 오해했을 거요 당신은 사실상 일본인처럼 보이는군 붉은 미국 옷을 입은 일본인 말이요 보통 여자라면 크게 충격을 받고 할 말을 잃어야 마땅했다 곧바로 자리를 떴어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이런 말을 그의 자그마한 아내에게 아니 하녀에게 했더라도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비난을 어깨에 짊어진 채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순순히 등을 돌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여자는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였다 그런 당신은 그녀의 목소리는 워낙 또렷하고 쌀쌀 맞아 누구나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당신이야말로 어떤 일본인보다도 무례하시군요 두 사람은 아연실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부랴부랴 각기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장군 일행이 가는 곳마다 조시 팽이 보였다 저녁 식사 자리를 가보면 항상 그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늘 거기서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메뉴 때문에 혼란이 생기거나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 조시는 어디 있지 조시 팽에게 물어보세요 그녀가 다 맡아서 한 거니까 리앙은 어디든 모습을 드러내는 조시 팽을 대하는 일에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밤 조시 팽은 대장의 연설 일정이 잡혀있던 차이나타운에서 베풀어진 한 성대한 만찬장에 금빛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옷은 부드러운 외국 옷감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목 부분이 중국 옷처럼 높게 올라가 있어 왠지 리앙의 마음을 끌었다 그는 다른 남자들이 그녀를 바라볼 때 그 젊음의 생기 넘치는 부드러운 목과 가슴 부위가 드러나는 게 못마땅했다 물론 그날 밤 그녀가 당당하게 나서 장군의 연설을 통역하지만 세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으리라 사실 그 사건은 리앙에게는 꽤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일은 이렇게 시작됐다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인들은 거의 장군의 연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그들은 광동 지역 출신들인 반면 대장은 산둥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산둥 사람들은 폭죽을 터뜨리듯 혀끝으로 말을 내뱉는 광동 사람들 과는 달리 성대를 울리며 굵은 목소리로 발음을 한다 그리고 이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 대장은 청중들에게 일본군을 상대로 어떻게 싸웠는지 얘기해 주려 하고 사람들도 몹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지만 서로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대장은 화난 얼굴로 리앙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혀를 좀 굴려봐 안되겠어 하지만 리앙은 장군님 저도 장군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님들이 대대로 산둥 지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제 혀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대장과 사람들은 그저 서로를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윽고 누군가 크게 소리쳤다 조시 조시 팽은 어디 있지 그러자 그녀가 군중들 틈에서 앞으로 나섰다 리앙은 마치 금빛을 바라는 별처럼 사람들 틈에 서 있던 그녀를 진작 알아본 터였지만 짐짓 처음 보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장군님께 당신한테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당신이 말하는 영어를 듣고 여기 사람들이 쓰는 말로 옮길게요 결국 세 사람은 사람들 앞에 함께 섰고 이윽고 장군은 자신의 용맹스러운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부하들을 어떻게 매복시켜 적들을 후미에서 공격했는지 적들을 사방에서 압도했던 과정들을 흥미진진하게 쏟아냈다 그러면 리앙이 그의 말을 영어로 옮겼고 조씨가 마치 스스로가 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열정과 기질을 동원해 그것을 신속하게 광동말로 옮겼다 흥분한 사람들은 환호를 하며 박수갈채를 보냈고 장군은 시종일관 즐거운 표정으로 땀까지 흘려가며 멋지게 이야기를 풀어냈다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난 뒤 장군이 리앙에게 목 쉰 소리로 조그맣게 조시 팽의 행방을 물었다 그 젊은 여자는 어디 있지 이제껏 내가 만나본 처녀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더군 찾아서 내게 데려오게 나한테 아무리 여자가 많아도 그런 여자는 없지 리앙은 이제껏 장군이 어떤 여자들을 거느리고 있는지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 여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장군의 말을 듣자 왠지 심장을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물론 장군은 그의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지만 말이다 뭔가 달랐다 바로 장군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마뜻지 않았던 것이다 장군이 말했다 그녀를 데려오게 그러자 리앙은 마지못해 몸을 일으키며 투덜댔다 그 여자가 어딨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장군은 놀란 눈빛으로 리앙을 바라보았는데 이제껏 리앙이 그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서 찾아봐 장군은 성을 내며 말했고 리앙이 자리를 뜰 때까지 그나마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봤다 물론 리앙은 조시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의 금빛 드레스가 반짝이며 좁은 복도를 빠져나가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잠시 후 리셉션 홀의 문을 열자 혼자 앉아 자그마한 금장 담배대를 들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조시의 모습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쾌활하게 말했다 리앙은 자리에 앉았다 바로 용권을 말해야 했다 장군님이 부르십니다 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뚱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두 가지 언어를 모국어처럼 다룰 수 있는 거요 둘 다 모국어예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중국인이고 제가 꼬마였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는 미국분이었죠 사실 중국인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그가 무례하게 말했다 그는 조시가 절반은 미국인이라는 게 무척 반갑게 느껴졌다 그녀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다 그녀는 거리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여느 미국 여자들처럼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일처리도 똑소리가 났다 그는 조시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불쑥 자리에서 일어나 대장에게 돌아왔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 음 그렇군 대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다음 기회에 만날 수 있겠지 나이 든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법이지 리앙은 속으로 말했다 다음 기회는 없을 겁니다 그녀에게 한동안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할 거니까요 하지만 이 조시팽이란 여자는 확실히 골칫거렸다 그녀는 리앙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다음날 다음날 그는 한 파티장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리고 그녀를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 이런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왜 집에 붙어 있어야 하죠 전 그 뚱보 장군 할아버지 재미있던데 사실 리앙은 간단하게 장군은 무척 색을 밝히는 노인이랍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다 정숙한 여성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제멋대로인 여동생에게 충고를 하는 오빠처럼 거만하게 입을 열었다 장군님은 당신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지도 모르고 당신 아버지와 협상을 벌이려 들지도 모르지 곧이어 터져 나온 조시팽의 웃음은 쉽사리 그치지 않았다 제 아버지요? 그분은 제가 원하지 않는 걸 강요하실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가 오직 사랑하는 남자와만 결혼할 거란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이토록 그녀는 당당했다 지금껏 그는 여자가 사랑이란 단어를 입에 담는 걸 본 일이 없었는데 지금 그녀의 입에서 그 말이 마치 평범한 단어처럼 흘러나온 것이다 제가 사랑하는 남자 왠지 그에게 그 구절은 쉽게 와 닿지 않았다 조시에게 그런 남자가 있을성 쉽지 않았다 그 남자는 누구요? 그가 다그쳐 물었다 그녀는 미소를 띈 채 짓궂고도 당당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는데 이렇게 교태를 걸 먹음은 매혹적인 얼굴로 그를 바라본 여자는 정말 조시가 처음이었다 갑자기 머릿속이 어질어질해진 리앙은 품위있게 몸을 돌려 성큼성큼 뒤돌아섰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예전 교관이 가르쳐준 대로 발을 힘있게 움직였다 장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어젯밤에 봤던 그 젊은 여자는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무래도 아까 본 것 같은데 오늘은 같은 옷을 입고 있질 않아서 확실치가 않아 이에 리앙이 차갑게 대답했다 전 못봤습니다 이곳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가슴속은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리앙이 자그마한 몸집의 구식아내를 떠올리는 건 오직 밤에 혼자 있을 때 뿐이었다 낮시간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조씨 팽을 볼 수 없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또 대장이 그녀에게 다시 눈독을 들이면 어떡하나 하는 근심 때문에 요즘 리앙은 새찬 바람에 휘둘리는 소나무처럼 야위어 가고 있었다 대장이 그녀를 거의 잊었을 즈음에도 조씨는 여전히 리앙을 난감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행방이나 그녀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다 리앙은 조씨가 하는 모든 일 모든 행동들을 두고 사사건건 그녀와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의 원인들은 대다수 그녀가 지나치게 대담하거나 발랄하다는 것 또는 그녀의 옷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자유분방하게 남자의 손을 잡고 교양 없는 서구식 악수를 한다거나 또는 자신이 손을 내밀었는데 즉각 반가워하며 손을 잡지 않았다는 것 등이었다 그는 조씨가 밉고 영 못마땅했지만 왠지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고 결국은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하루종일 조씨만을 생각했고 밤이 되어 아내가 떠오르면 자기 자신에게 단호하고 냉정하게 이렇게 말했다 결코 나 스스로 그녀를 선택한 건 아니야 요즘 같은 시대에 부모의 뜻대로 살 필요는 없지 그렇게 그는 구식 아내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걷어냈고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걸까 지금껏 기억에 남는 건 갑자기 대장의 몸에 이상이 생겼던 일뿐이었다 1년은 오래전에 지나가 버렸다 그는 미국의 냄새가 대장을 병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어디서든 풍겨오는 고기와 우유 냄새 그게 아니라면 아마 대장에게는 낯설기만 한 미국의 물 또는 중국인의 천성에 맞지 않는 토양이 이유일지도 몰랐다 어쨌든 이 미국에서는 프라이팬 위에서 딱딱하게 구운 빵조차 또는 마늘을 듬뿍 넣은 돼지고기 요리 아니 어떤 먹을만한 음식도 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대장은 늘 배가 텅 빈 가방처럼 몸에 매달려 있다며 자신이 거대한 배를 툭툭 두드리곤 했다 그는 더 이상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아 하는 것 같았다 심지어 마술 음악기계 그와 그의 아내들이 첫눈에 반해 몇 시간 동안 앉아 연신 버튼을 눌러대며 거기서 흘러나오는 깩깩 소리를 듣던 기계에도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다 똑같은 소원뿐이야 대장이 우울하게 말했다 나는 전사야 돼지고기와 마늘을 먹고 어딘가 전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진정한 내가 아닌거지 이젠 칼을 허리에 차는 것도 힘들 정도야 혁대가 흘러내릴 지경이니 말이야 결국 리앙은 모든 일행의 귀한 비행기 티켓을 사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재단사만은 돌아가기를 거부했다 이렇게 떨어져 있고 보니 고향에 있는 마누라가 얼마나 잔소리가 심한 여자였는지 깨달았다는 것이다 미개한 땅에서 평생 망명자 꼴로 살아도 마누라한테 돌아가는 것보단 나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는 차이나타운에 가게를 하나 마련해 진열장에 대장의 제복 한 벌을 걸어놓았다 자신의 솜씨를 선보여 일감을 얻기 위해서였다 저분은 제가 돌봐드릴게요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조시팽이 리앙에게 말했다 순간 그는 자기가 지금 조시팽을 뒤에 남겨두고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달았다 하지만 당신은 누가 돌봐주고 그가 소리쳤다 그는 지난 여러 날 동안 그녀를 꾸짖고 돌봐왔지만 결코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는 측은한 모습으로 더듬거리며 그녀에게 말했다 나 나 역시 아내가 있어 나도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아 결코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조시팽이 차분하게 물었다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아 어려운 일 아니네요 조시팽이 말했다 재단사는 알아서 자기 몸 돌보라고 하고 전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점점 중국 해안이 가까워지면서 미양에게 조시팽은 더더욱 미국 사람처럼 느껴졌다 미국에서는 중국인처럼 보였고 사랑하는 감정을 품고부터는 더 그랬다 아마도 뉴욕 거리의 미국 여자들과 현격히 데뷔가 되어서였는지 모른다 어쨌든 간에 그는 조시의 눈이 무척 까맣고 비록 곱슬거리게 모양을 냈긴 해도 본래의 머리카락은 직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하이에서 조시는 이상하게 눈에 띄었다 여기서 그녀는 눈과 머리칼은 여전히 흑색이지만 피부는 불그스레하게 보였는데 특히 창백한 중국 여자들과 함께 있으면 더 이국적으로 보였다 깨다가 지나칠 정도로 하늘하늘한 중국 여자들과 비교할 때 그녀의 어깨는 딱딱하고 허리도 조금 두꺼웠다 머리를 곧게 펴면 안 되겠어? 어느 날 그가 침울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탐딱지 않게 여기실 거야 조시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번뜩하고 뭔가가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자 문득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 나이든 아버지와 어머니께 자기는 부모님이 택해 주신 자그마한 구식 아내 대신 조시를 원한다고 말씀드려야 했다 뉴욕에 있을 때는 이런 얘기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저 당당히 집 안으로 들어가 전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건 이렇게 얘기를 꺼낼 작정이었다 하지만 티엔스틴 교회에 위치한 늘 변함없는 고향집에 사흘 뒤 도착할 무렵이 되자 왠지 그런 말 같은 건 도저히 꺼낼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 당신 어머니께서도 내 머리 모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해요 조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리앙은 그녀를 바라보며 참 부당한 언사라고 생각했다 지금 그녀는 상하이에 있는 그녀의 한 삼촌집에서 깔끔한 현대식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상하이에는 그녀의 삼촌들이 여러 명 살고 있었는데 모두 부유하고 친절했으며 격식을 차리지 않았다 조시는 삼촌들에게 그를 소개할 때도 역시 격식을 생략하고 가볍게 소개했다 이쪽은 우 리앙씨에요 제가 결혼할 뿐이죠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쉽지 않은 시간들을 고려해 볼 때 리앙의 눈에 그녀의 태도는 지독히도 가벼워 보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하나가 있었다 모두들 단번에 그가 조시와 특별한 관계라는 걸 알아차렸지만 그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물론 결혼 같지 않은 결혼이긴 했지만 말이다 사실 그런 옛날식 혼사는 제대로 된 결혼이라고 하긴 어려웠고 그래서 조시는 끊임없이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그녀에 대해 아는 게 없었다면서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었죠 때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 당신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이 같은 조시의 즉흥적이고 가벼운 말들이 귀에 거슬렸고 그럴 때면 다음과 같이 뻣뻣하게 쏘아붙이고 싶어졌다 내가 정리만 제대로 하면 우린 곧 결혼할 수 있어 하지만 물론 그런 말을 내뱉을 수는 없었다 그는 때때로 자기가 조시를 조금은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다 그는 조시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는 머리를 검은색과 흰색의 격자무늬 천을 씌운 각진 의자 위에 기대고 편안하게 앉아 있을 때마다 다 항상 여러 이야기를 해주고 다 항상 여러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내 내 아내는 내 아내는 중국 여자다워야 해 그건 내가 중국인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중국의 풍습에 따라 내 아내는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야 해 그러나 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조시가 웃음을 터뜨렸다 난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너무 심각한 표정 짓지 말아요 나도 생각해봤는데 머리를 매끈하게 쭉 펴는 게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해요 뉴욕에 있는 친구 하나도 머리를 그렇게 했는데 괜찮았거든요 그녀는 벌떡 몸을 일으켜 그의 팔짱을 끼었다 우리 영화 보러 결국 그는 그 말을 꺼낼 필요가 없게 되었다 요즘 조시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 그가 화를 내기 바로 직전 그 문제를 아주 쉽게 포기하는 것처럼 굴었는데 진짜 포기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단지 그때 그때 그가 뭔가 이야기하려는 걸 막기 위한 방편쯤인 것 같았다 하지만 리앙으로서는 그녀의 진심을 내내고 비위를 맞추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정말 조시는 꽤 나긋나긋한 연인이었다 리앙은 어둠 속에 앉아 함께 영화 보는 걸 좋아했다 그럴 때면 조시는 어느 틈에 슬며시 그의 손을 잡아왔다 조시가 그에게 처음 키스를 했던 날 그러니까 무도회가 끝나고 아무도 없던 연회장에서의 일이었다 리앙이 조시에게 코트를 입혀주려고 할 때 조시는 그에게 입맞춤을 하고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다음번에는 다음번에는 영화를 보면서 포옹 장면을 잘 보고 배워요 여자하고 한 번도 키스해 본 적이 없다고는 않겠죠 중국판 클라크 케이블처럼 생긴 사람이 말이에요 물론 창피하게 키스해 본 적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다음번엔 그가 클라크 케이블이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조시에게 키스를 할 때면 왠지 외국 풍습을 따라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입맞춤을 할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고 마법에 빠져드는 듯했으며 피가 뜨거워지고 소용돌이쳤 사실 조시를 품에 안고 있는 건 그 자신이 아니었다 그건 사실상 클라크 케이블이었다 리앙 스스로는 그런 행동을 할 위인이 못됐다 그래도 그는 그녀와 극장에 갔고 조시의 손을 잡은 채 스크린 위 연인들의 테크닉을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와 헤어져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면 자기가 조시를 진정 사랑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그녀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게 싫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자기 없는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게 탐탁지 않았다 그녀의 삼촌 집에는 곱상하게 생긴 사촌들이 수두룩했고 서고식 옷을 맵시 있게 차려입은 젊은 친구들도 수시로 드나들었다 그는 앞뒤 없이 역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장군의 복장을 한 누군가가 볼 수도 있었고 자신이 모시는 장군이 직접 자가용 창문으로 목을 내밀고 이 장면을 목격할 수도 있었다 안녕 내 사랑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제 딱 열흘 남았어 딱 열흘 조시가 쾌활하게 답했다 그녀는 그녀는 자신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회색 면 소재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어깨 쪽에 큼지막한 노란색 중국 국화 한 송이가 핀으로 달려 있었다 삼촌들 가운데 가장 나이 든 삼촌 한 분이 국화 전문가로 명성이 자자했던 것이다 열차가 빠져나가는 동안 리앙은 최대한 오랫동안 그녀를 응시했고 그녀 역시 그가 자취를 감출 때까지 밝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낙담해서 장군의 차가 있는 곳을 향해 골목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는 그녀가 지금 신나는 파티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촌들 중에 하나가 생일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그는 조시가 흥겨운 파티장을 빠져나와 자신을 보러 왔다는 사실은 까맣게 있고 대신 맵시 있는 젊은 청년들을 떠올리며 절박한 심정으로 굳게 결심했다 부모님에게 솔직히 털어놓으리라 하지만 그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다 어머니는 눈물 주머니를 터뜨리더니 연신 훌쩍거렸고 아버지와 아들은 자못 심각하게 문제를 직시했다 그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같은 주장만 계속 되풀이했다 전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녀와 결혼할 거예요 이 집을 떠나거나 제 이름까지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뒷짐을 진 채 구식 벨벳 신발 차림으로 벽돌마루 위를 쿵쿵거리며 왔다 갔다 하다가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아들 하나만 더 있어도 내 뜻대로 하도록 했을게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 아비가 복도 지질이 없어서 아들이라고는 너 하나뿐이다 그는 다시금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리앙은 아버지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공자 맹자 등 현인들의 말씀을 되뇌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기다렸다 다른 때 같으면 원하는 바를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 얻는 건 불가능했다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렇게 하자 내 안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말거라 그리고 내가 말한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라 생판 모르는 여자와 한 집에 있을 생각을 하면 뱃속에 뒤집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더더 말고 덜도 말고 딱 이십일만 있게 하는 거다 그런 다음에도 두 사람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럼 나도 아쉽더라도 내 뜻을 따르도록 하마 어머니는 다시금 울음을 터뜨리며 가장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난 당신이 이 아이 마음을 돌려놓을 줄 알았어요 자기 아들 하나 어쩌지 못하세요 제발 하지만 가장은 손을 뻗어 아내의 말을 제지하며 말했다 조용 난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는 사람이야 리앙은 무척 의기양양해져서는 조시 팽에게 돌아갔다 오늘은 그녀가 더 예뻐 보였다 그는 두 사람이 처한 공경을 완전히 극복했다는 생각에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해낸 일을 아무래도 좀 과시하고 싶었다 그는 제복 차림으로 조시의 앞에 선 채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래도 아버지 앞이라는 걸 명심하고 최대한 예의를 갖췄지만 결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 내가 말씀드렸지 하지만 조시 팽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유심히 리앙을 바라보다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날더러 집으로 와서 20일 동안 살라고 하셨다고요? 응 그런 다음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다고 했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다 그녀의 목소리와 딱딱하게 굳은 표정이 왠지 불안하게 느껴졌다 조시가 문득 그럼 집에 있는 다른 여자는요? 라고 묻지는 않을까 불현듯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가 무척 빠른 속도로 말을 시작했다 그래 이건 거의 동의를 받아낸 거나 마찬가지라고 20일이 지나도 우린 변함이 없을 테니까 그는 클라크 케이블 식으로 몸을 숙여 그녀에게 키스했다 조시가 자기에게 뭔가 묻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어젯밤 자그마한 구식 아내가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 비탄에 잠겨 구슬피 울며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밤이 되어도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었죠 라고 말했다는 걸 그녀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조시를 조금은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입맞춤을 하게 놓아둘 뿐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몸을 다시 세우며 조금은 절박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제 무얼 하면 좋을까 우리 영화나 보러 가지 그가 기운을 내며 말했다 사기를 북돋는 데는 영화가 최고일 것 같았다 좋아요 조시 팽이 말했다 하지만 생기 없는 목소리였다 최소한 그에겐 그렇게 느껴졌다 만일 대장이 갑자기 전쟁을 구상하지 않았더라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리앙도 가늠할 수 없었을 것이다 봄이 되자 장군은 피가 들끓기 시작했고 여자들에게도 무려함을 느꼈으며 외국 여행을 하고 와서인지 집 안 뜰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따분하게 여겨졌다 거기에 정부마저도 그의 이른 귀국을 못마땅해 하고 있는지라 늘 초조하고 안정을 못 찾던 대장은 결국 기분 전환도 하고 마음의 짐도 덜어내고 끌어오르는 피에게 출구를 마련해 주기 위해 머릿속에 전쟁을 떠올렸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었던 그는 새 도로를 닦는다는 구실로 외국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렸고 외국인과 협상을 벌이기 위해 리앙을 호출했다 결국 리앙은 조시를 집으로 데려가자마자 대장에게 불려가야 했는데 때로는 한 번에 2,3일씩 집을 비울 때도 있었다 외국인들은 협상에 무척 신중했고 또한 대장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은 계속 늦춰졌다 또 리앙은 대장이 그것 때문에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을 때면 그를 위로하는 역할까지 맡아야 했다 그는 일을 하면서도 내내 집중할 수가 없었다 집에 있는 조시가 부모님과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는지 걱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군이 성지를 잠시 죽이고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사이 짬을 내어 집에 들러보면 언제나 집은 의외로 조용했다 놀라운 일이었다 조시는 안뜰에서 책을 읽고 있거나 모란꽃을 키우는 테라스에서 서성거리거나 때론 하인의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다 그녀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머리는 여전히 물결치듯 출렁이었고 미국식 옷을 입고 있었으며 식구 누구도 광둥어를 할 줄 몰랐으므로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약간 달라지기도 했다 그녀는 리앙이 자신의 몸에 손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심지어 둘만 있을 때에도 리앙이 손을 뻗으면 움츠리며 웃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여기서는 왠지 안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는 강요하지 않고 잠잠해졌는데 언제라도 하인이나 부모님이 들이닥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몹시 난처해질 게 뻔했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녀는 점점 더 손님처럼 지내게 되었지만 부침성은 여전했다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물결 모양 머리칼을 만들었냐고 묻자 조시는 리앙에게 모발 기구에 대해 설명을 해준 뒤 어머니한테 통역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에게 극도로 예의바르게 행동했다 리앙은 두 사람이 서로 호의를 베푸는 모습을 보며 무척 희망적인 기분이었다 그는 열성적으로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왜 조시를 사랑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아버지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다만 물 담배를 두 차례 빨아들인 뒤 젤을 털어냈고 깨끗이 비워졌는지 담뱃대를 흘끗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신선한 담배를 한 줌 채워넣으며 짧게 말했다 확실히 여자는 여자다 그건 사실이다 워낙에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기이한 일은 조시가 그의 자그마한 구식 아내와 친구 사이가 된 것이었다 이 사건은 조시가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밤 그가 돌아오자 조시가 말했다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누구? 그가 물었다 그의 눈에는 리넨천으로 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조시 자신이 무척 예뻐 보였던 것이다 당신의 자그마한 아내요 아내라고 부르지 마 그가 거칠게 말했다 조시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꼭 자그마한 꽃송이 같아요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색깔도 화려하지는 않지만 향기는 무척 좋은 그런 꽃 난 그녀가 맘에 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야 그녀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당신을 기다렸는지 아세요? 조시팽이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귀가하기 전에 차를 따뜻하게 준비하려고 동분서주하고 내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청소를 하고 당신 제복을 개키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줘 그런 건 하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 그가 완고하게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여전히 미소는 잃지 않았다 나중일이지만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아챌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때 그녀는 리앙만큼이나 그 20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안달이 날 지경이었다 12일 15일 18일 19일 내일이야 내일이라고 그가 조시에게 소리쳤다 그동안 그는 아내를 철저히 피해왔다 하긴 너무도 바빴기 때문에 신경 쓸 틈도 없었다 대장은 꽤 열성적으로 자신이 정복하려는 도시와 마을의 도로 건설과 개발을 약속하고 다니는 중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틈에 20일째 밤이 다가왔다 리앙은 장군을 찾아가 무척 단호하게 말했다 2시간 정도 집에 다녀와야 합니다 대장은 크게 노여워하며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덧붙였다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대장님을 모시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출금이 막 들어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대장으로서는 리앙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내키지 않아도 승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알았으니까 그만하게 대신 늦지 말고 제 시간에 돌아와야 해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조씨까지 모두들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 전에 자그마한 며느리에게 이렇게 일러두었다 오늘 밤엔 친구 집에 놀러 가거라 얼굴이 너무 어둡고 창백하구나 내 아들 녀석을 한두 시간 정도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또래 가정주부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해라 그녀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구슬려 그의 두 번째로 근사한 자가용을 태워 떠나보냈다 리앙이 몸을 돌려 대문으로 들어서는데 조씨가 그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녀는 자기 옷들 가운데 가장 미국적인 옷을 입었고 머리는 웨이브를 새로 만들었으며 화장까지 하고 있었다 그리고 리앙은 조씨가 지금까지 본 어떤 여자보다 화려하게 꾸미고 있었음에도 그녀가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자 듬성듬성 난 수염에 반쯤 가려진 작고 조용한 미소로 답했다 그는 조씨라는 여자는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굳이 그것을 입 밖으로 낼 필요가 없는 여자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모든 걸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가서 말했다 남자 하인에게 한 시간쯤 후에 제일 좋은 차를 문 앞에 대기시키라고 일러둬 그러고는 아내가 뭘 물어볼 겨를도 주지 않은 채 바로 자리를 떴다 이제 리앙은 가족들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방으로 들어왔다 방 안은 너무 조용해 집으로 오는 내내 쿵쿵 내던 심장의 울림이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자리에 앉자 그 역시 차분해졌다 그는 깔끔한 흰색 제복 차림으로 부모님과 조씨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다시 두려움이 솟기 전에 재빨리 입을 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이제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 물담뱃대와 담배주머니를 손에 주며 아버지가 말했다 약속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무나 아버지는 무척 세심하게 담배 피울 준비를 하며 답했다 그럼 이제 리앙이 힘을 실어 운을 뗐지만 그의 아버지는 조씨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말을 끊었다 조씨의 의견을 물어봐라 먼저 들어봐야지 리앙이 자신있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하고 같습니다 직접 물어보래도 아버지가 말했다 조씨는 남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리앙은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미소뜬 얼굴로 조씨를 바라보았다 이국적인 옷차림의 그녀는 상체를 곧게 펴고 오래된 붉은색 나무 의자 위에 앉아있었다 아버지께서 당신 의견을 듣고 싶어 하셔 리앙이 영어로 물었다 내가 모르고 있기라도 한 듯이 말이야 그는 조씨에게 몸을 기울여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부모님에게는 좀 예의 없어 보일지라도 두 사람의 마음이 변함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조씨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는 듯한 명확하고 쾌활하고 다정한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 아버지는 내가 아는 한 가장 현명하신 분이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리앙이 깜짝 놀라며 통역을 하자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목례를 했다 아버님께서 제 의견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 말씀드리세요 제 의견은 당신은 여기서 아내랑 사는 게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안 돼! 그렇게 말하며 리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갔지만 그녀는 손을 뻗어 그를 제지했다 그래요 리앙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전 당신의 아내가 하듯이 할 수 없어요 전 그녀가 요리를 하고 바느질을 하고 설거지를 하듯이 그렇게 당신을 위해 봉사하지 못해요 내가 말했듯이 그건 어떤 하인들도 예 하지만 그녀는 그걸 기꺼이 하죠 그런데 난 아니에요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를 제지하고 있는 그녀의 손은 쇳덩이처럼 단단했다 난 이곳에서 살 수 없어요 답답하고 지루해질 거예요 난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게 될 거라고요 그래요 이제 겨우 20일이 지났는데 전 벌써 지루해하고 있죠 아니 우린 어디서도 같이 살 수 없어요 어떤 노예도 그녀가 하듯이 당신에게 해줄 수는 없어요 거기엔 사랑이 필요하죠 그는 몸을 움츠렸고 조시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낼 필요가 없었다 그의 두 손이 아래로 충 늘어졌다 그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채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결국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로군 그가 뻣뻣하게 말했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고 그의 부모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안뜰까지 그의 친숙한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았다 충분하지 않을 뿐이죠 그녀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는 큰 상처를 입었고 늘 그랬듯이 크게 화를 냈다 당신은 너무 곱게 자랐어 지나치게 곱게 자랐죠 그녀가 동의했다 당신은 완전히 미국 여자군 남자가 시중을 들어주고 즐겁게 해주고 돌봐주기를 바라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안 아래들지 그래요 전 완전히 미국 여자예요 그녀가 작지만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시선은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는 리앙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연기가 물을 통해 콜콜 뿜어나오기 시작하자 젤을 떨어내고 다시금 파이프를 채우는 유서 깊은 동작들을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다 또 어머니는 차분하게 남편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무척 편안해 보였다 리앙은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만일 부모님과 조시가 말이 통했더라면 셋이서 자기가 오기 전에 모든 걸 결정해 놓은 게 아니냐며 따져 물었을지도 몰랐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게다가 조시가 왠지 자신을 바보로 만들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군요 그가 뚱하게 말했다 다 됐어요 조시 팽이 쾌활하게 말했다 이어서 리앙이 위험을 갖추며 말했다 그럼 전 다시 일을 보러 가겠습니다 장군께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가 자리를 뜨려하자 조시가 제지하며 말했다 한 가지만 더요 제 마지막 말 잊지 마세요 다른 누구도 당신이 아내만큼 당신을 사랑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녀는 가장... 하지만 그가 말을 가로막았다 고맙군 그는 몸을 뻣뻣하게 곧게 세우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도 내 아내에게 얼마나 고마워해야 하는 것쯤은 잘 알고 있지 그러고는 그의 독일 교관이 가르쳐준 대로 두 발꿈치를 탁 하고 맞부딪히며 뒤로 돌아서서는 늠름한 동작으로 방을 빠져나갔다 그가 떠나고 나자 아버지는 조시에게 그녀가 알아듣지 못하는 북부지역 중국말로 여기까지 바래다 줄 차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내 차들 가운데 가장 좋은 차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시 팽이 활짝 웃는 얼굴로 답을 했다 얼른 가서 제 모자를 갖고 오겠습니다 비록 그녀는 영어를 썼지만 두 사람은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리앙과 조시 그리고 리앙의 자그마한 아내 리앙은 자신의 아내가 왠지 모르게 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라 집에서 맺어준 염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미국 출장을 가서 만난 조시를 보고는 자신의 아내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에 그만 사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집으로 조시를 데려오는데 조시는 아마 리앙의 아버지가 제안한 20일간만 집에서 지내보라는 말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 거예요 어찌 보면 조시로서도 본 게임을 하기 전에 상황을 지켜보는 시간도 필요했을 테니 처음엔 맛득지 않았을지라도 지내면서 아버지를 현명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사람은 노는 물을 바꾸면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사람 사는 것은 같지 않냐 하는 분들도 있겠죠 좀 적응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각기 살아온 사람들은 서로 섞이기 위해선 다시 살아온 그 시간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안한 그 20일은 그 문화적인 차이를 느껴보라는 아버지의 배려가 아니었을까요? 결국 조시는 자신이 적응할 수 없음을 깨닫고 벗어나려고 하죠 비록 사랑했더라도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없었던 겁니다 물론 거기엔 윤리적인 측면도 한몫했을 테지요 아마 조시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녀에겐 화려한 파티와 연회가 어울릴 테니까요 즐거운 시간이셨나요? 지금까지 펄버그의 언어를 넘어서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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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